차꼬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와티비오님의 집에 강아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생월 71개 지났습니다. 강아지가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강아지가 귀엽습니다. 강아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좋은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목요일 밤을 정말로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목요일 밤에 강아지가 하울링했습니다. 정말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울링 주었습니다. 강아지 이름 미르입니다. 강아지가 오지바른 돌돌아 귀여웠습니다. 처음에 와티비오님도 형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집에서 개가 하울링하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귀엽습니다. 강아지 글입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